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 자주 못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랑 꼬대기 사러 갈 거예요 지금 쓰고 가는 중이에요 날씨 엄청 험어서 에어컨 있는 곳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돌아와서 시원하고 편해졌어요 이제 구경할 거예요 지금 타이틴 도착했고 고래기 보고 있어요 지금 돌아볼 거예요 슬라잉 호랑이에다 진짜 귀엽죠? 너무 오래 안아오고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여기 의자 너무 편해서 오래 앉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 안아오고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제가 봤는데 물건이 별로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서구 옆에 구원집도 있어요 일단 큐어 걸크캠 해야돼요 이 분들도 좋은 거 원래 사고 싶었던 게 여기 없어서 다른 이쁜 걸 사기로 했고 할인도 돼요 이거 이쁘죠?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미션 지금 짱가 될 거예요 이쁘죠? 달리 데이터 이제 다 왔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식빨 타고 먹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